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를 유혹하는 광고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대출을 받기 전 꼭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사칭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규명 피해를 봤다는 신고와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4대 시중은행이라며 날아온 한 통의 문자. 정부 지원 목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최소 연 1%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대출 상품을 소개합니다. 기획재정부 보증 지원이라며 그럴듯한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행을 사칭한 불법 사규명입니다. 이런 식의 미등록 대부 혹은 불법 광고 등으로 접수된 불법 사규명 피해 신고 상담 건수는 지난해 1만 2884건. 2022년과 비교하면 24.5%나 늘었습니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 금융지원 상품 중계를 빙자한 불법 수수료 편치 사례가 유독 크게 늘었습니다. 유명인 혹은 자신을 박사라 사칭한 뒤 고수익을 믿기로 투자금을 요구하는 유사 수신 사기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인 슈카도 사칭 피해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서민을 노리는 악재 사규명 범죄가 계속되자 정부는 칼을 빼들고 범죄 척결에 나선 상황. 문제는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 광고를 완전히 처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자 전화나 SNS를 이용한 대출 광고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임으로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의도 필요합니다. 대출 거래 때는 꼭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소록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